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지난 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전주 유세를 펼쳤는데요 지지율이 20% 나오면 전북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차별화된 선거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일 진행된 첫 전주 유세에서 차별화된 선거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20%만 넘겨주면 내가 하겠다 근데 20% 안 넘으면 여기만 특별히 해줄 수가 없다 지역 득표율과 공약 이행을 저울질하는 홍 후보의 선거 전략은 공직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공익과 자신의 가치 기준에 입각해 공약을 발표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의 통념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풀리됩니다 이와 더불어 홍준표 후보는 전북 도민의 애향심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도우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동북권 시군의 국책사업 각 일개씩 시행 탄소밸리 산업단지 정상진행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5위를 기점으로 선거에서 이긴다며 당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KLN 한결희입니다 학부모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전북 혁신도시내 초등학교가 수요 외측을 잘 못해 돌봄교실 신청자가 탈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주영은 전북 도의원은 임시회에서 초등 돌봄교실의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와 담당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 및 사기 진작 방안 검토 등 초등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 등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초등 돌봄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온빛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업무에 단절이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무직 노조와의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노동절 127주년을 기념해서 전북 지역 공무직 노조의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공무직 노조의 노동절 기념 행사 및 한마음 대회는 매년 5월 1일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올해 도에 이어 내년에는 전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1일 춘향제를 앞두고 춘향과 이도령상 재막식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조형물은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세밀하게 담아내 광안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촌길 조형물 조성사업 일환으로 설치한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은 좌대 80cm의 높이 3m로 우리나라 최고의 인물 조각가인 이용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남원시는 춘향과 이도령 조형물 설치로 인해 광안루원과 구도심을 연결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4,247만 9,7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보다 197만 1,868명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37만 9,312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성별로는 여성 유권자가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법률홈닥터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된 법률서비스는 약 13만 건에 달하는데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등 대형사고 때는 피해 상인을 돕는 법률지원단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려면 법률홈닥터가 배치된 구청, 시청,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일본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